여러분 안녕하세요 랩핑맨입니다 랩핑맨 토이 이번 장난감은 로보카 폴리 중에 하나의 캐릭터죠 로이 입니다 소방차 캐릭터 로이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가지 로보카 폴리에 정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말랑말랑 소프트 로보카 폴리 시리즈 중에 로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랑말랑 해요 말 그대로 말랑말랑 합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자 그래서 이 아래 바람이 빠지면서 소리도 나게 되거든요 보실까요 자 이런 고무라이 보다는 이 조금 신축속이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그런 폴리입니다 자 일단 모습을 한번 보죠 정면 자 소방차다운 소방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구요 파이어맨 레스큐 되어있고 마치 상모 돌리는 것처럼 모자 위에 빨갛게 되어있구요 옆모습 바퀴 두개가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변신했을 때 발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 물이 나오는 이 호수 쪽이 회전이 되요 회전 자 찍찍 물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물이 나오진 않구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자 소리가 경쾌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릴 수도 있는데요 무슨 저런게 있진 않아요 동력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밀어주는 대로 가게 되죠 달리는 감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가고 있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가고 있죠 근데 굉장히 참 로브카 폴리가 굉장히 지금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거 좀 험하게 다루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게 잘 부러지죠 이런 부분들이 부러지고 바퀴도 빠지고 그러는데 말랑말랑 폴리는 그렇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연령의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볼까요 로브카 폴리 말랑말랑 소프트 모틀이에요 진짜 장난감 도매상을 가봤는데요 폴리 관련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말랑말랑 소프트 로브카 폴리 중에 로이 였습니다 로이 그런데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없습니다 혹시 구하게 되면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로이 인사하렴 래핑맨 토이 찾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죠 안녕